사우나 이즈 피스풀 그거 뜨고 확 받으면 이제 김호찌 괜히 김호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대유행 중인 사우나 문화인데 정말로 대유행입니다 정말 정말 근데 이거 뭐 예전에 박간에 목욕탕 관련 썰 영상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 이 사우나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러네 예전부터 저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이 사우나를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이 사우나의 맛에 빠진 사람이죠 제가 일본에 와서도 계속하고 있는 게 사우나 가는 겁니다 그 뭐 제가 이제 흡연자다 보니까 예 사우나 하면 이제 뭔가 좀 니꼬니꼬가 빠져가는 느낌 몸이 좀 이제 있잖아 몸이 정갈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가는데 그리고 또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아저씨 그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게 사우나 사우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대유행 했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는 사우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거 이제 상당히 이제 사우나를 이제 어쩌면 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뭘 하면 이제 한 번씩 유행이 돌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타피오카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한 번 유행 왔다가 가고 하는데 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일본에 이제 처음으로 유행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코로나인데도 지금도 사우나가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데 마스크 쓰고 간다든지 진짜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우나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우나인지 궁금하잖아요 대충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우나 건식 사우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우나라면 건식 사우나 그러니까 뜨거운 거 있잖아요 뜨거운 이거 아마 못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면 이제 숨이 텁텁 막히고 이걸 어떻게 참냐 이래가지고 나는 사우나 체질이 아니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 느낌이 있잖아 이야 이 숨이 텁 막히면서 온몸이 달아오르면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짝 빠짝 말라가는 이 느낌 그런데서 흔히 말하는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죠 오히려 좋다고 오히려 좋아 아까 추미코 얘기했지만 사우나 붐이 오기 전까지는 일본에서도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특히 많아요 사우나는 여자 사우나도 다 뭐 할머니 할머니가 많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유명하기 전에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우나 이런 붐이 도래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도래를 했냐면 스트레스 해소로 도래를 한 거예요 일본은 바쁜 현대 도시인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그대여 도시 속의 오아시스 사우나로 오라 힐링 힐링 스팟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도 일본에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연예인들부터 TV 방송사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에 여러분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있잖아요 이런 게 떴었어요 사우나 붐은 SNS와 함께 도래했다 놀라운 사우나 역사 사우나 전도사 몰래 나 이 아저씨 모르는데 이 아저씨가 사우나 전도사래요 처음 보는데 사우나 전도사를 토론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죠 자칭 일본에서 유행하다 보니까 내가 일본의 사우나 전도사다 내가 일본의 사우나 마스터다 이런 거 있어요 사우나 마스터라는 것도 있어요 사우나 붐이 도래가 했지만 사우나 가면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어르신들밖에 없어 난 사우나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힐링이라고 얘기하는 TV에서는 그런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우나는 무서운 게 아니랍니다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마스터다 그래가서 이런 식으로 사우나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상 이게 2019년도면 벌써 2년 됐는데 2년 된 거 가지고 일본에서 대유행 중이라고 약파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다라고 느끼는 당신을 위해 가시고 코로나 시국이 현재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사우나가 유행인지 자 사우나 잡지라는 게 있어요 사우나 잡지 예 2021년 1월 26일에 발매한 거예요 사우나 is peaceful 사우나를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우나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잡지 나오면서 약을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우나 잡지가 뭐냐면은 사우나 매니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유행하는 클라우드 펀딩 진짜 사우나 매니아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싶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금을 한 거야 목표 금액은 250만원 우리나라 2,500만원이었는데 모인 금액이 천만엔 우리나라 1억이 모인 거예요 잡지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나 매니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4,316권 진짜 매니아들만을 위한 사우나 잡지 사우나 랜드를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금 금액으로 잡지를 발간해낸 겁니다 2020년 말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우나 잡지 표지에 어떤 내용인 줄 알아요? 자유를 얻고 싶은가? 이렇게 써 놓은 거야 사우나에 가면 자유가 생긴대요 진정한 자유가 잘 모르겠지만 종교야? 자네는 아직 극락을 맛보지 못했구만 이 사우나의 맛을 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경직원을 펼치겠다 진짜 종교 같은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사우나 매니아들이 일본 약을 파는 겁니다 그래봤자 오상인 거 뭐 클라우드 펀딩으로 돼가지고 일본 몇몇 매니아들이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뉴스 3월 17일 뉴스 잘 사우나를 위한 패키지 상품 출시 일본에 있는 사우나 에어가는 650만 명 이상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 항공사 제펜 에어라인이 사우나 여행 테마 여행 코로나니까 어디 여행가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사우나의 스팟을 일본 항공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우나 전이 사우나 전이 이게 무슨 약이야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파는 거예요 젊은 비즈니스맨이 열광하는 이 사우나 이게 지금 핫하다 이래가지고 사진에 나오는 분들도 젊은 여성 젊은 여성 젊은 사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우나를 즐기고 싶지만 도심 속에 가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런 너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일본에 있는 좀 지방 도시를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지방 도시에 가려면 어떻게 되었어 비행기 타고 나 세상 그러니까 항공사가 이런 식으로 투어를 만드는 거예요 항공사만 약을 파나 아니에요 공전의 사우나 붐돌에 120도에서 130도의 크림 방지 기능 사우나 전용 안경 그렇죠 여러분 사우나 붐이 돌아오니까 사우나 가면 안경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맞아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안경 렌즈가 상한단 말이야 그런 당신들을 위한 이런 것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일본이 붐이라서 각종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잡지 찍어내고 비행기 항공사는 사우나에 빨대 꽂고 안경 메이커는 사우나에 안경 끼고 들어가고 싶죠 이거 열에 강한 사우나 이것도 내고 별의별 걸 다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일본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지금 인데도 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우나 붐에 아까 저런식 빨대를 꽂았잖아 어떤 식으로 즐기라고 이렇게 약을 파냐면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오 건강 사이트인데 사우나의 궁극의 쾌감 토토노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이 단어 자체도 뭔가 유행이죠 토토노우 이게 정리된다 정돈된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본에서 토토노우라고 하면 사우나를 들어가야 된다 샤워 한번 하고 사우나에 딱 들어간다 그리고 10분 정도 사우나에 버텨라 그렇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땀이 쭉 나올 거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바로 냉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죠 그러면 매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샤워라 한번 땀 씻어내 준 다음에 냉탕으로 들어가라 처음에 들어갈 때도 심장에 무려가 갈 수 있으니까 밑부터 천천히 들어가라 들어가기 처음에 힘들 거예요 초보자들은 하지만 그걸 참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 목 밑에까지 냉탕이 딱 들어가 그러면 몸이 아파요 몸이 신호를 내려나 뭐하는 거야 인간 나가란 말이야 그런 신호를 거부하라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몸이 적응이 돼요 그러면 요만한 정말 미세한 기포가 사람의 몸을 뒤덮습니다 샤아 그러면 그게 일본 사우나 매니아의 전문 용어로 천사의 기돗 텐시노 하고로 말한 표현을 씁니다 천사의 기돗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찬물에 냉탕에 있던 당신의 그 느낌은 감각이 없어요 별로 차가워 보지는 않는구만 그게 어느 정도 된 순간에 냉탕에서 나오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사우나 들어가요 아니에요 탕 안에 있는 의자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얘기를 합니다 그때 후 했을 때 나오는 단어가 토토노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앉아있으면 뭔가 느낌이 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뜨거운 데 사람을 달궜다가 찬물에 했다가 그냥 상온으로 딱 놔두는 거야 그러면 뭔가 몸 안에서 온도가 제자리를 찾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 몸이 흔들렸다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사악 가운데로 뭔가 모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렇게 되는 상태 느끼는 감각을 변형해서 토토노 그걸 한 번 느껴보라고 그리고 그 이 쾌감이 일찾을 것인 게 아니에요 이 사우나 매니아 이걸 세 번 반복하랍니다 그 쾌감을 느꼈죠 그러면 그 쾌감을 느끼고 일단 수분 보충을 물 한 잔 마시세요 다시 사우나가 10분 버텨 샤워하고 냉탕이 들어갈 때는 처음 들어갈 때보다는 덜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몸이 한 번 익혀졌으니까 이 느낌 알아 그러면 바로 처음보다 좀 더 빠르게 천사의 날개옷 기도시 당신을 휘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앉아계세요 두 번째 쾌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세 번 그렇게 쾌감을 느끼시고 나가셔서 딸기 우유를 마시던 그냥 휘누러 커피 우유를 마시던 솔의 눈을 마시던 딱 들이키는 순간에 지금까지 있는 모든 쾌락은 여기에 비교인될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약을 파는 거예요 이 궁극의 쾌락의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돼? 사우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느껴보니까 어떻게 뿅 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맛을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인구가 늘어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어떤 게 많이 팔냐면 여러분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탕 들어가거든요 목욕탕에 우산 비닐 우산 같은 걸 덮어 씌워놔가지고 집에서도 사우나 들어가라고 반신욕을 하면서 이거 있잖아 공기를 막아가지고 증발하는 그걸 느껴보라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요 그리고 기존 목욕탕도 지금 사우나가 먹히네 그러면 우리도 뭔가 플러스로 서비스 시작해야 되라고 해서 있잖아 아저씨가 타월을 붕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그걸 하는 프로도 생기고 핀란드식 사우나 롤이라고 해가지고 아저씨가 열풍을 수건으로 있잖아요 팡 쳐주는 거 있잖아요 수건으로 팡 쳐주면 안 그래도 뜨거운데 뜨거운 열기가 온단 말이야 그거 뜨거운 열기를 확 받으면 못더 못더 하지마요 일본에서 아저씨 기모찌 나옵니다 여기서 기모찌가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기모찌 괜히 기모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의 기모찌가 이 공강에서 쾌감으로 느껴지거든요 현재 일본은 기모찌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 사우나 기승전 기모찌거든요 기모찌가 기분 좋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입에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는 입에 대구 애양뿐이지 모두 다 속으로 기모찌 기모찌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뭐 사우나 부모 사우나 인기 사우나 전도사까지 있다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가보다 보면은 저는 어디까지는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일본의 대유행적인 사우나 문화를 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어인 기모찌 약속으로 가볼까요?